자, 사이클로알케인에서 먼저 사이클로프로페인을 보면 일단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각이 60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정대단은 결합각인 109.5도, 109도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리 중에서 가장 큰 강무리 스트레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수소와 수소 사이에서의 이런 가리움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틀림 에너지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이클로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인 에너지 자체가 116kJmol에 해당되는 스트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커다란 사이클로알케인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리 열린 반응입니다. 고리가 열리는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응성이 좀 크다라는 얘기죠. 반응성이 큰 이유는 이렇게 분자 내에서의 스트레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려져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결합각 자체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트레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프로페인의 결합각은 결합은 전형적으로 알케인의 결합보다 상당히 더 약하고 큰 반응성을 보이는데 여기 결합각이 전형적인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안정한 결합각인 109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탄소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양을 잘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사이클로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탄소, 탄소가 약간 굽어져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굽어져 있는 오비탈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더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해요. 잘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반응성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결합은 약하고 반응성이 더 큰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클로뷰테인이에요. 탄소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고리가 삼각형에서 사각형이 되면 결합각 자체는 커지겠죠. 결합각은 우리가 만약에 평면이다라고 생각하면 90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이클로프로페인에 비해서 사이클로뷰테인이 됐을 경우에는 앵글 스트레인 자체는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강물이라고 하는 것, 그 앵글 스트레인에 해당되는 것은 이 결합각이 커지게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소의 개수는 증가했습니다. 즉, 수소의 수가 많아지면서 수소끼리에 가려워져 있는 그런 효과는 더 커진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각에 의한 그 앵글 스트레인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여기에서 수소의 수가 많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비틀림 스트레인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즉 사이클로프로페인이나 사이클로뷰테인이나 그 스트레인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이 두 화합물의 전체 물의 에너지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이 사이클로뷰테인이 사실은 완벽한 평면 구조인 90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위에 뒤로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탄소가 한 25도 정도 위로 올려 있는 그런 굽어져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각 자체는 약간 틀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각 스트레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조금 증가하겠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각 스트레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스트레인이 증가하면서 얻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틀어졌을 때 비틀림 스트레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형태는 낮아지고 즉 안정된 그런 에너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이 결합각은 90도가 아니라 88도의 결합각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지금 B하고 C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보면 C 부분은 뉴먼트 형식이에요. 처음 보시는 학생들은 이게 조금 익숙치 않을 텐데 여기 앞에 점으로 나타나 있는 탄소가 이 B에서 봤을 때 우리 시선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탄소 1번 탄소예요. 그 다음에 뒤에 동그랗게 그려진 이 탄소가 바로 이 원에 해당되는 2번 탄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약간 짙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다. 탄소가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걸 4번 탄소로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딱 옆눈으로 봤을 때 이 3번 탄소는 약간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3번 탄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로브테인에 해당되는 구조를 뉴먼트 형식으로 그렸을 때 나타나는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클로펜테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평면이 됐을 때는 사실은 결합각 스트레인이 거의 없었어야 돼요. 베이어 이론에 의한다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스트레인이 약간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 해당되는 그런 오각형 구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대로 여기서 약간 살짝 위로 25도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입체적인 구조를 하고 있어서 비평면형, 평면이 아닌 약간 꺾여져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꺾여져 있는 구조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구조를 살짝 옆면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서 평면형하고는 좀 벗어난 약간은 입체적인 형태를 고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이어의 이론에 의하면 사이클로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26kJ에 해당되는 전체 무리에너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지 스트레인 자체가 엄청 크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평면형일 경우에는 강무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 결합각에 해당되는 게 예상했던 그 109.5도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하지만 42kJ에 해당되는 비틀림 스트레인은 작용할 거예요. 이 수소수소길의 결합에 어떤 가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관찰에 의해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위로 벗어나 있는 평면 바깥으로 휘어져서 뚜껑이 위로 향해져 있는 그런 봉투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전체적인 비틀림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은 감소한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평면 형태에 해당되는 것보다 더 안정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뉴먼 투용식도 오각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왔어요. 자, 사이클로펜테인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 눈을 이쪽에 관측을 하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 봤을 때 1번 탄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고 있는 게 2번 탄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옆눈으로 이렇게 살짝 봤을 때 이 옆에 있는 거 그리고 2번 탄소 옆에 있는 게 저기 뒤에 있는 3번 탄소에서 우리 눈을 이쪽에다 놓고 봤을 때 1번 관통에서 2번, 2번 옆에, 3번, 그 다음에 3번 앞에 우리가 옆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선이 이쪽에 있으니까요. 여기 4번 탄소, 5번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듯한 입체적인 구조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이 5번 탄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입체적인 구조로 보면 이쪽 탄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클로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봉투 형태다. 그렇게 비틀려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